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5년 7월에 출고된 2016년식 기아 레이 바이퓨얼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8천킬로미터 정도 탄 차량이구요 사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측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구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된 차량이네요 휠타이어 상태 다 양호해 보이구요 휠에는 거의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엔진룸 앞좌석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0만 8천 3백 50킬로미터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트는 브라운 블랙 이렇게 투톤으로 이쁘게 되어 있구요 운전석 뒷좌석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 블루투스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기능 이게 이제 가솔린이랑 LPG랑 같이 사용하는 차량이구요 바이퓨얼 차량입니다 열선 시트 키 두개 다 있구요 트렁크 자 사진 다 보여 드렸고 성능기록부 보시면 아펜다가 하나가 교환이 됐는데 이쪽 부분은 단순 교환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해서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구요 판매금액 9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